안녕하세요 직구빨리입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입양하셨거나 입양의사가 있으시다면 사료나 물, 화장실, 목욕도구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 등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장난감이나 용품에도 꼭 신경 써주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답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을 위한 기발한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반려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좀 더 세심하게 알아봤답니다. 혹시 관심있는 제품이 있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몸나지 조절 식판 강아지 식기의 높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반 바닥 높이에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건강상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식도의 위치보다 식기가 낮은 경우 사료가 정상적으로 위까지 도착하는 것을 방해하며 근육과 관절까지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식기의 높이가 앞발과 가슴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데요.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은 수시로 위치를 조절해 줘야 하기에 이런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식기가 있다면 정말 유용하겠죠? 깔끔한 디자인의 소재 또한 우수해서 어느 곳에나 어울리며 4단계의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소형견부터 준대형견까지 폭넓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옵션을 보면 식기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너무 빠르게 먹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식기는 물론 물그릇이 쉽게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네요. 최대 높이 290mm로 너무 큰 대형견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니 구매 전 가슴까지 높이를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자동 사료 급여기 혹시 반려동물을 혼자 두고 외출하는 일이 잦으신가요? 내가 없는 동안 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쉽사리 외출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구매를 고려해봐도 괜찮을만한 제품이랍니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순 없지만 자동 사료 급여 기능은 물론 관찰 카메라 및 양방향 음성 대화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외출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게 해준다면 아깝지 않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하여 정확한 사료 급여량과 시간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고 사료 급여시마다 녹음해둔 목소리를 재생하는 것도 가능해 아이의 불안감을 낮출 수도 있답니다. 카메라의 화질도 크게 나쁘지 않아 내가 없을 때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기록해둘 수도 있답니다. 혹시 제품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따로 배터리를 넣어둘 수 있어 외출 시 정전이 된다 해도 비상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제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발바닥 젤리 세척기 여러분은 강아지와 산책을 자주 다니시나요? 대부분 산책이라고 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활동량이 많아야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대형 견종이라면 하루에 두 번 이상 산책을 시켜줘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매번 산책할 때마다 목욕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견주분이나 아이도 많이 힘들 거예요. 제 주변에는 물티슈로 발바닥만 슥슥 닦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두의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와 봤답니다. 타사의 비슷한 제품군은 대부분 일체형이라 청소가 불편하면서 위생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제품은 안쪽에 실리콘솔 부분을 분리하면 이렇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른 청소가 가능하답니다. 사용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물을 넣고 제품의 하단불을 돌려주기만 하면 부드러운 소리, 큰 자극 없이 발의 이물질을 잘 털어줄 거예요. 옵션을 보면 두 가지의 디자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카노사의 제품은 스몰과 라지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지만, PB사의 제품은 스몰 사이즈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옵션에 포함되어 있기에 간단히 설명해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디자인과 만듦새가 더 좋아 보이는 카노사의 제품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잘 씻겨주고 나서 발바닥 젤리, 보습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입히는 드라이룸, 집에서 직접 반려동물을 씻기는 분들을 위해 찾아본 아이템인데요. 겉보기는 이래 보여도 잘만 활용한다면, 비싼 드라이룸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에 동등한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밀폐된 공간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사이즈를 잘 확인한 뒤 제품을 구매했다면, 이와 같이 찍찍이를 사용해 입혀준 후, 호스에 드라이기를 연결하고 털을 잘 말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은, 내부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지는 않는지 먼저 체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라이기의 종류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에 손을 넣어가며 적정 온도를 찾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용하다 보면, 이런 방식의 드라이는 그냥 말렸을 때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드라이룸을 사고 싶었지만, 공간의 제약이나 가격 때문에 망설이며 구매를 보류해왔던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도 리스트에 넣고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거나 밀폐된 공간을 두려워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버튼식 사료 분배기 혹시 강아지의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나요? 굶긴 것도 아닌데, 허겁지겁 먹는다면 어떻게든 개선해줄 필요가 있답니다. 방치하게 된다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종류의 제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미리 넣어둔 간식이나 사료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식사 속도를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놀이나 습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소형견인 경우 버튼을 누르기 버거울 수 있으니, 이런 오뚜기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길 권장드려요. 커뮤니케이션 버튼 아마 유튜브나, TV, 동물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제품이에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버튼인데요. 이미 사용 중인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 중, 가장 디자인이 좋아 보이는 걸로 골라봤어요. 뿐만 아니라, 벨크로가 달린 매트까지 포함되어 있어, 여기저기 굴러다닐 걱정도 없답니다. 사용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배고파요나, 산책가요, 놀아요 등 평소 강아지가 듣고 인지할 수 있는 단어로 녹음을 한 뒤, 동봉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여 구분하고, 반복해서 기억시키면 된답니다. 완벽하게 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곧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욕심부리지 말고, 완벽히 숙지했을 때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개수로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으니, 잘 계획하고 구매하는 게 좋겠죠?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 교감하며 소통해 보시길 바래요. 달도장 키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책임감도 많이 따르지만,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감도 주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와 함께 조금이라도 더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아기를 키우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돌잔치 초대장에 발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어서 첨부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면, 잉크는 어떻게 지웠을까? 잠시 생각해 보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반려동물의 발도장을 찍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이번 영상을 기획하고 제품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이 발도장 키트는, 잉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퀄리티의 발도장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반려동물이나 아기에게 사용해도 안전하며, 특히 하나도 묻어나지 않아, 뒤처리도 문제없답니다.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핸드폰 용량이 모자랄 정도로 있겠지만,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걸 아셨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색다른 추억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색상을 옵션에서 골라볼 수 있으며, 크기는 두 종류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 아이를 최근에 입양하셨다면, 잘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나요? 여러분과 일생을 같이 보내줄 강아지들을 위해, 보다 양질의 환경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